1, 2, 3 선업! 안녕하세요. 에비식스입니다. 저희가 2025 시즌그리팅으로 에비니우분들을 찾아왔습니다. 이번에도 정말 재미있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번에도 컨셉 저희랑 너무 찰떡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. 어떤 것 같습니까? 저는 그린이 포인트예요. 귀엽지 않나요, 여러분? 안녕하세요. 그런가요? 멤버들 다 각자 스타일링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클래식하고 깔끔한 컨셉이랑 시원시원하고 귀여운 컨셉이 있었는데 저도 둘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컨셉 느낌이 달라서 더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우리 멤버들 소화력이 짱이어서 사진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에비니우 마음에도 톡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네, 열심히 촬영하고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2025 시즌그리팅으로 만나요. 안녕!